불멸의 전사 2 공동 다승왕 됐다니까 이제 또 욕심이 나네요 네 거의 프로리그 지금 2연속으로 다승왕을 공동으로 타고 있었잖아요 3연속이 서서히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네 제가 2연속으로 공동 다승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엔 꼭 단독 다승왕 해보고 싶어요 지금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번째 경기인데 초반 빌드가 투간문 사도그 더블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는 빌드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? 어 이거 이 빌드는 다른 게이머들은 잘 안쓰는데 저만 믿는 빌드인데 일단 이 빌드가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좀 방송에서 좀 편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했어요 자 이원표 선수의 그 출전과 동시에 김준호 선수가 최근에 박용호 선수에게 좀 패배하면서 저그전이 조금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문제는 없었나요? 아 그때 솔직히 령우에 대한 해법을 좀 제대로 찾았어야 되는데 애결이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신영이도 급급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대처를 많이 못했는데 다시 만나면 이제 두드려 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하게 제압할 수 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승을 거머쥐게 되었고 최지성 선수와의 애결은 준비를 했었나요? 어 아프리카 팀이요 어 에이스 결정전에 다 선수들이 다 고루고루 잘하는 것 같아서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암흑기사 빌드를 또 준비를 했는데 네 최근엔 또 암흑기사 드랍이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유가 뭘까요? 일단 요새 테란이 째면서 다크드랍은 배제 안 해가지고 이제 상황이 안 나와가지고 네 잘 안 하는 건데 지성이형 스타일상 약간 지게를 좋아하시고 서치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어 지성이형 맞춤식으로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암흑기사 드랍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어 이게 지성이형이 터렛도 나름 받고 했는데 이게 다크드랍이 그렇게 막혀서 안 좋은 게 아니라가지고 스캔만 빼면서 이제 네 잘 요리조리 하면 되는데 이제 3땡이도 못 돌리게 했고 해가지고 제가 상황을 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밍러쉬를 통해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고 네 시젠투스가 네 1라운드도 조금 아쉽게 됐었고 네 2라운드 분위기도 쏙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쵸 조금씩 페이스가 올라오면서 네 뭐 어쨌든 SK랑 지네어는 보내면 되는 거고 네 3등이 가능성이 열려있잖아요 네 오늘 이김으로써 좀 열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팀이 어떻게 되죠? 남아있는 팀이 지네어 네 네 지네어가 오늘 이겼으면 좋겠나요? 졌으면 좋겠나요? 뒷경기가 있는데 어 일단 친한 선수들이 많은데 팀적으로 보면 이제 기세가 꺾여야 좀 저희가 하기 편하기 때문에 네 3대0으로 졌으면 좋겠어요 3대0으로? 네 그럼 다음주에 만난다면 어떤 선수하고 만나고 싶습니까? 어 음 저는 성주랑 해보고 싶어요 아 조성주 선수 네 오늘 박용호 선수하고 매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토스로서 그냥 토스로서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 게임 어 지금 있을 게임 중에 제일 재밌는 매치인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꼭 재밌게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죠 팬들께도 아 제가 3연속 다승 한번 도전해보겠다 네 이런 강한 포부 한번 밝혀주시죠 네 요새 저도 기세가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이 자신감이 하락해 있었는데 이렇게 다승 공동 다승도 됐으니까 이제 기세 타서 더 좋은 경기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MVP 김준호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호 선수가 3주 연속 하루 두 번씩 나와서 5승 1피를 챙겼고 현재까지 공동 다승왕입니다 네 팀을 완전히 변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배터도 푼 수리도 마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어지는 경기 SK텔레콤 T1 그리고 지네어 그리닉스의 경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1위 결정전입니다 네 물론 이 경기를 통해서 모든 1위가 확실히 결정되는 건 알지만 현 시점에서 1위 결정전을 보여줄 수 있죠 4전 전승끼리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여근대 조성주 김도우대 김유진 어유순 대 이병렬 조중혁 대 조성호 선수의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승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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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